안녕하세요. 국대결혼 매니저 김지희 실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나영입니다. 오늘은 40대 후반 재혼남과 50대 재혼남에 관해서 저희가 함께 공유할까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재혼분들의 맞선 아니면 걱정거리 그런 얘기는 하나 하고 함께 해요. 네, 첫 번째 걱정. 걱정한 건 뭐가 있을까요? 많아요. 30대, 실장님 30대 신부가 한국에 나와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왜요? 일단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한국 신랑과 자기의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잘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고민. 그리고 두 번째는 신부가 나이가 좀 30대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한국에 나올 수 있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가 될까요? 공부는 요즘은 신부들이 이게 알다시피 언어이라고 하는 게 그냥 관심 있으면 공부하고 옛날에 공부 잘해나 못하나 그거는 문제 아니잖아요. 신랑이 좋으면 공부도 잘 되죠. 왜? 그쵸. 왜냐면 대화를 하고 싶으니까 무쩜 없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아기가 낳고 싶은 신랑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기가 없는 분도 있겠지만 또 있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부부간에 아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네, 그쵸. 30대 신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물어봐요. 그 한국 아가씨부들이 요즘은 다 30대 초반, 나 3대 후반에 시집 가잖아요. 시집 가잖아요. 그분들은 다 아이가 낳는데 근데 그런 거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게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베트남의 동남아 쪽의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들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늙어 보인다는 거죠. 아 그런가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런 생각은 한 10년 전에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면 그때는 저희 이모나이나 고모나이는 뭐 이게 피부 관리나 본인 관리는 약간 조금 베트남 쪽에는 약하는 편이에요. 그게 근데 요즘은 아가씨들이 아니면 재원분이라도 이게 본인은 관리해야 되는 거를 인식이 돼 있어요. 네, 해야죠. 한 번 그때 한 번 베트남한테 한 번씩 춘천 가시잖아요. 이뻐요. 네, 그쵸. 너무 이뻐요. 그리고 화장품 가게도 엄청 많이 생기고요. 맞아요. 네, 우리보다 더 좋은 화장품을 많이 쓰고 계셔요. 그니까 신랑분들이 걱정하는 건 너무 늙어 보이지 않나, 애기를 낳지 못하지 않을까, 적응하지 못하지 않을까, 공구머리가 안되지,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잘해요. 잘해요. 잘하니까 일단 한국 신랑분들 결혼할 때 절대 고민 마시고 일단 저희와 언언해 주시고, 중요한 건 저희가 예전처럼 60대 되시는 분이 20대 초반을 만나는 그런 진짜 웃지 못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아가씨랑 오케이 나오는 아가씨가 없어요. 요즘은 이게 알다시피 여성은 남성분이 이게 마음에 들어야 맞선 장소도 나오고, 그럼 맞선도 하잖아요. 그쵸? 제가 선택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가장 신중하고 또 아주 심도있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신랑이 신랑 맞게, 그 여성 맞게 만나면은, 그러면 한국에 입국 후에라도 잘 살고, 그리고 이렇게 싸움이나 싸움은 문제도 없고, 그리고 서로는 배려하고 사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필요해요. 또 저희가, 저희 회사가 다문화 가정이잖아요. 그쵸. 다문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저진아이랑 나이사기국 좀 있긴 한데,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신랑이기 때문에 전 한국 신랑이 돼서 컨택을 많이 할 팀인데, 그래서 또 우리 민대표는 베트남 신부다 보니까 그쪽 신부가 우리 민대표를 믿고, 그쵸. 믿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걱정하는 건 민대표를 믿고 진행을 해서 왔기 때문에 걱정하는 게 없어요. 네, 맞아요. 한 번씩은 이런 신부들이 이제 그냥 다이어트로 저희한테 연락을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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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식으로는 서로 이게 남자도 맞고, 여자도 성격이나 뭐 문제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서는 진행을, 맞아요. 그 예전에 기억나요. 48세 되는 신랑 분인데, 이분이 나이가 35살 이상 되시는 분을 만나려고 해서 우리가 반대했었어요, 그때. 네, 그렇죠. 안 된다고. 그때 한 7, 8년 전이니까. 네, 안 된다고. 그때는 나이사는 너무 많이 안 나니까. 15살 정도밖에 안 났죠. 13살 정도? 안 된다고. 근데 이분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 본인이 원하는 여성은 일단은 내가 여기까지 오기가 참 힘들었는데, 결혼 상담하는 게 참 힘들었는데, 이게 신장님한테 전화 오는 것까지는 사람이 힘든다는 거잖아요. 고민 많이 하고 힘들었는데, 내가 살면서도 이 여자때문에 힘들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녀는 그때 아이가 있지 않아요? 네. 젊은 여자 만나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마음이 부담스러웠고, 또 하나는 이 여자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지, 자기가 평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언글보다. 네. 성격이나 아니면 배려심이나 그런 거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아주 현실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48이면 그래도 조금 젊은 분 만나면 어떡해. 아니라고. 중요한 건 우린 기본 베이스로 이쁜 사람 좋아합니다. 이쁜 사람 좋아하고, 이쁜 사람이면서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기를 원하는 거지. 네. 그렇죠. 그거는 한국 남자 욕심이죠. 이쁜 여자, 이쁜 여자의 나이 어린 분. 인정합니다. 네. 네. 그리고 성격까지 좋고, 뭐 배려심도 있는 여자가 요즘 어디 있어요. 인정해요. 그러면 무척을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격 좋고,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게 저희 몫이고, 어차피 결혼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저희가 아내가 나이가 너무 어리면 친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신랑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아가씨, 상대방 여성과 우리 회원분이 성격적인 모든 것 조합을 잘해서 최고의 아내감을 만나기로 하는 게 저희 몫이다 보니까 신랑분들의 상담도 아주 딱딱스럽게 합니다. 첫 번째가 성격적인 부분을 좀 조율을 해요. 왜냐면 내가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근데 여자도 성격이 내성적이면 서로 이뤄가 있겠지. 그러면 하루 종일 말이 없죠. 하루 종일 말이 없죠. 그러면 어떤 여성 만나야 될까요? 할 말은 여성 만나야 될까요? 그래도 따뜻하고 가정적이니까. 그렇죠. 네. 저희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신랑분들 재혼남에 관해서 컨택할 때 중요시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성격적인 부분을 저희가 조율을 하는 편입니다. 환경적인 요일은 신랑이 아이가 있는데 나이가 많은. 많은 아이가 있잖아요. 있을 때 엄마랑 나이가 똑같아 버리든지 아들보다 엄마가 나이가 작아 버리든지. 그럼요. 문제가 커집니다. 이거 중요시 여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랑이 직업적인 거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한 게 신랑이 뭐 어떤 낮에 일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녁 시간만 톡이 가능하다는 뭐 이렇게 교제가 가능하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데. 그렇죠. 그런 여성분들을 만나야 되는 거죠. 진짜. 이해해 주는 여성. 이해해 주는 여성. 아니면 교제하다가 톡 하다가 이렇게 깨지는 게 있어요. 환한 가지고. 그런 거 있고. 또 이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신랑분이 좋아하는 자기만의 여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외모이든 성격이든. 성격. 자기만의 여자가 분명히 이 가슴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그걸 찾아서 드리는 매니저이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이기 때문에 국제결혼 40대 후반 50대 후반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저희한테 상담해 주시고요. 네. 그래도 언금보다 성격이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신랑분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상담하고. 그렇죠. 또 신부들도 대화 많이 하고 상담 많이 하고.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집 조건 다 따지고 물어서 컨택을 하는 저희가 그런 회사고 하니까. 네. 저희가 또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나는 또 그런 걸 바라는 회사이다 보니까. 신랑분들이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신랑분들이 결혼해서 실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너무 행복해요. 우리 눈대비도 그런 마음이죠. 그렇죠. 저희는 만약에 이게 결혼하고 후에는 연합 오는 신앙들이 또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감사한다고. 그리고 한 번씩도 이렇게 재원분. 특히 재원분들이 이게 전에는 어떤 경우는 깨져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서로 만나잖아요. 그럼 서로 배려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괜찮은. 그런 선택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스. 우리 민대표 찬스를 잘 이용하시면. 국제 결혼 성공하는 일단 신랑분이 되실 거니까. 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도 신장님 더 좋은 이야기는 좀. 네.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것 모든 것 공유하고. 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다영 글로벌 김 실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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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